이 인생은 웃음 18세 주저앉아 내 생각 안 하려고? 이제 난 안 볼 거야? 피싱새끼들아! 우린 반보좌 피곤새끼야! 꾼님표 왜 달려버렸어요? 아이고 하지 말라니깐 폭력 꼬리새끼 우리 딸이 미연인데 우리 딸이 왜 자꾸 도망가요? 한달라도 아저씨 찌레기네 진우씨 이런 짓까지 하지 마셨어야죠 아무리 저작권 등록 안 돼있다 해도 명백한 표절입니다 이건 아 예 예 예 예 예 와우 저 딴 새끼야 진짜 사귄다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? 사랑에 미쳤지 그럼? 몸과 마음 다 공간한 성인 남녀가 사랑도 못해? 알아서 간다고요 아아 아아